보성군은 촘촘하고 든든한 복지 365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해 보성군은 보건복지부 지역복지평가, 사회보장급여사후관리, 기초연급사업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작년 보건복지분야에서 6관왕의 빛나는 영광을 안았고 대내외적으로 복지행정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. 올해는 다시 뛰는 보성 365의 슬로건을 기치로 5대 핵심 목표인 더 새롭게 영아기 집중투자, 슬기로운 아동 돌봄체계 등 생애 주기별 촘촘하고 든든한 복지시책을 추진합니다. 군은 제5기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추진하는 첫 해인 만큼 주민들에게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.